녹화 켜고 아 미워드 자, 미워드 아는블리 신전을 진입합니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흑 갑자기? 아잇 죽겠다 sh ak 이게? 김가영 개 C 싹 싹벌레인데 좋졷벌레인데 뭐야 그래? 어, 존나 못해. 큰 터레스팅. 뭐야, 뭐야, 왜 쪘다구냐? 미안한데 전판 자려다녔어. 나 뭐할까? 내가 원숭이로 똥 싸는 거 볼래? 디바로 똥 싸는 거 볼래? 둘 다 똥 안 싸면 안 돼? 안 돼. 답은 레킹볼 디바다. 잠깐만 이거 카광 요것만 끄고. 아멜 1. 5. 4.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뭐야. 마종욱 형님. 굉장하십니다. 어떤 맛있누. 1. 2. etos. 3. 2. 3. 4. 으허허허허허허 으후후후후후후후후후 귀여워아 자리아 케어 못 받는 곳이라 자리아야 되는데 어? 밀경? 거점 야 거점 좀 봐서 건너줘 에이바나네 어 쩌어쩌어쩌 아이고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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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킹볼 빼고 렉킹볼 빼고 빨리요 빨리요 렉킹볼 빼라고? 절대 그럴 수 없이 뒤로 빼라는거 아니야 그래? 아 빼라고 해도 안빼 왜냐면 내가 지금이었거든 종욱이형님 딱 1인분만 하는 별재미 종욱이형님 그건 아니죠 아 따가 아 따가 우어 가형이 위도우 때리고 있네 시 치발라 당신의 여성혐오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우어 야타보다 어디가누 나 피업해 아 그래? 그러면 인정이지 나 방금 아나머리밟고 위로 떴어 노린게 아닌데 아나머리밟고 위로 슈퍼점프 됐어 반갑다 반갑다 환영했다 1번 가면 되겠다 초월은 종타기 형님 에지중지 모은 자타 한번 버거드리겠습니다 어? 안 빼는데? 초월이 없나본데? 나 버갔네 초월은 없잖아 어 그래? 아까 뺐잖아 내가 뺀지 모르겠는데 아 мет king은 자작 try 아 그래? 아니 나 초월 빼달라고 해가지고 나 그냥 빼려고 들어갔는데 초월이 없었나 보네? 몇판이야 그럼 아 나 때려서 한 70파 찾겠다 야 그럼 오케 흐흐흫 으흐흫 왼쪽이 일어서 배불러가 Xt 난 윈스턴 왼쪽에 Xx 폭발이도 깝치는데? 시하에 동원들 뭔 동원들이야 Xv 윈스턴밖에 없는데 개 혼자 같이 있잖아 동원들 리퍼 나왔다 왼쪽 계단 숨어있어 여기? 왼쪽 계단에 어 그러네 오 종욱이 형님 아니요 종욱이 형님 말 안 되거든 이러면 딱 순회공간 한 번 각이지 이 진이야? 몰라? 시발 이 새끼 시계춤을 그냥 돌고 있네 리퍼 왼쪽이 또 아까 그 자리 까비 위도우 땄어야 했는데 힐 받았어 아 이제 또 나왔네 그냥 위도우 계속 봐줄게 그냥 위도우 계속 봐줄게 내가 캠치 1팩 부숴먹었어 하하 개 퍼치네 이러고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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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bone 아닌가 아 미소 하하 hi 안쪽이야 안아와 안피해 또 또 가져가 됐다! 돌격! 겐지.. 뷔웅 신세.. 오오오오! 어? 아 나 왼쪽에 있었는데? 어디 갔노? 야! 안돼! 나 깜짝 변하고 있는데! 아 저 왼쪽은 외래야? 몰라? 오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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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Pr움 으응.. 왜? 으으음... 찐은 아닐걸? 아프리카노.. 아프리카노 봐봐 방송중 아닌데? 전 시즌 50등 찍고 왔다고? 내 4천맘물이네? 병신 이 형도 원숭애들과 인정? 인정 원숭아 4천맘물인데? 밀지마 씨빨려놔 윈스 야 윈스 여기 있는데? 윈스 이마이 응? 3-3이네? 어 내 절은 안돼 병신같은 새끼라고 왜 안해? 응? 안녕 백한맘만 쓰자 이 형 불렀네?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 거기 안녕 아멜리 안녕 거기 안녕 나 바로 호흡관네 지금 바로 대? 아 바로 대 힐러 위치 보이냐? 그냥 가자 저 위치 끝장 아 아 아 아 아 어 이득인건 모르겠고 뺀건 잘했어 우리 팀 죽은 상태였잖아 한 명 나나 그건 그래 단턴 갑시다 남았어? 야 오른쪽에 자리야 자르자 나한테 뽕 왜 주는건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뽕 왜 주는건지 모르겠는데 할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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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아 야 아네 왠치 피일이야 뺀사 위치 컷 야 메카도 피일 오른쪽에 초 Hammer 켰네 다용이 어디 있어? 힐러를 쳐줄수가 없네 뭐지? 이걸로 좀 이러고 있네 가영이 형님 형님은 인정입니다 형님은 리그 지망생이기 때문에 리그룹을 원하십니까? 가영이 누나는 인정이야 야 이거 다 앞에 나와있는데 일단 뭐 먹을냐? 어... 그럼 가능해 오케이 딱겠다 못하니까 트리급으로 먹어줄게 그래 한 번 밀어줄게 아니 근데 그 뽕을 나한테 왜 주는지 모르겠네 야 나 왼쪽에서 애들 밀어줄게 그... 응 줘주지 마셈 그... 흰 흰 흰 흰 흰 그이 저거 주지 마셈 반갑다 먹었다 어 이제 잘 먹네 근데 이건 안될거 같애 나 없어 한 대도 버리고 초월 써서 일 한번만 주십시오 실례가 안된다면 감사합니다 압봉은 좀 다이아이 형 야 위디 할래 라자 할래 라자 하자 이 조합이면 라자가 낫게 아 그래? 아 오늘 나 라인하고 있을게 네 자리야 해 나 디바공 있다니까? 아 그니까 던지라고 아 던지고 자리하라고? 어 내가 라인할게 네 자리야 해 위에 디바 아 시발면들 아 왜 다 앞으로 안오고 뒤로 빠지는거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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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자고 있는게 불쌍한데 거의 깨우고 하네 아 아 아 아 어 그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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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내 자랑 같고 시발 년 안 돼 나이스 무심히 다 찍어요 먼저 갈게 우리 힐이 없어 아타까워 우리 아타까워 나이스 나이스 토네이도 썬더 마치다 잘했어 잠깐 눈베릴 뻔 했거든 야 이거 라인 스킨 ㅈ같은거야 이거 스킨 오정이야 오정 야 그 오정 스킨 뭔지 알지 그 ㅈ같은.. 그 쓰레기 스킨이야? 왜 오정 이뻐? 아니야 오정 무기 뭐야? 어 무기 이쁘잖아 이거 병신 반다이 돌칼을 마우스에서 끼워가지고 쓰고 있는데? 야 니 이번에 오 관우 무기 ㅅㅂ ㅈ 된다 응? 관우 무기 어놀또요 뭐 라인? 어 관우 무기 개 멋있는데 이건? 무기는 멋있는데? 생긴거 ㅅㅂ 생긴거 장비 토르비온 그거야 철퇴야 망치가 오케이 가영이 깔끔하게 팀 한번 박아놨고 개꿀이죠 가영이 혼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쟤는 안아치베리 있네 근데 우리 종국이 형님이 캐리하겠지? 월핵이니까 홀리 쉣 저 안아치베리 위도우 매운맛이잖아 쟤 매운맛이야? 쟤 매운맛이야? 쟤 조금 매워 아 가네? 상당히 매운맛이야 근데 위도우 안하면 개멋해 내가 더 매울거 같은데? 왜냐면 쟤 쟤 쟤 아니야 아니야 그 자탄 바뀌었잖아 루시우 1인궁 그거 내가 분명히 그거 내가 분명히 분명히 우리 분명 상대 리퍼 있어서 상대 리퍼 있어서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다 나올 때 쓰자고 했는데 병신이죠 나한테 제작타 해야되냐? 내꺼 좋았어요 근데 나 잘못했으면 나 비트도 못써 중국판 있어 어때? 쟌리야 그 1인궁 우리 다 뒤에 주방 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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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하고 바로 뒤져버리네 병신같은 대키 어 쟤 위도우 쟤 위도우 우리 종옥이 형님이 캐리할거야 괜찮아 에이 씨 미안이네 그냥 미안이네 레이블 에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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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 에이블 페퀸 아으 혼낮아 와 어 쭉 다 했네 알아서 위로 깨고 있다 얘들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부시하려면 추억 키우고 들어가가지고 어 이 새끼 왜 여깄누 죽으면 안 돼 야 쟤네 딜러 없는데 다 가길래요 빨리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가리아 볼래? 가리아 힐 고점 고점 아타필 아타필 아니 힐 이 새끼 방벽도 안 주고 우리팀은 힐도 안 주고 뭐 하냐니? 야 불나고 돌아본 순간 뒤져있었어 뭐 노력을라도 했으니까 칭찬 스틱 하나 줄게 우리 아까 거점 한 칸도 안 치우고 자꾸 한 1포나 미기고가 자꾸 안 먹는다 우리 나 때문에 너 리스폰 홀러도 안 왔다 아직 나 아까 전부터 고여있었어 2층에 뭐 있었는데? 앉아있다 야 이거 2층 가야되나? 정면 뚫으면 될 것 같은데 어이 ㅅㅂ 의미가 없어 근데 이거 2층 가는게 동선 낭비야 어차피 위도우는 혼자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을텐데 선초 선선 이거 할만한데? 선초 개피 개피 개피대면 ㅅㅂ 잘 스멀해봤네 여기 라인 나오는거 조심해요 자리아 떨어지는거 아무도 못 봤나 아이고 나 죽었어 자리아 보러오는 애가 없는데? 나이스 아 이거 힐칸 못 먹었네 아 이거 패스가 안되나? 누가 이거 한 칸 좀 더 먹으면 안되냐? 아 갑 안돼 안돼 얘 초월 있다 이거 우선 호응 안되는데 얘네 다탄 안빠졌어 빠졌나? 아냐 안 찾았죠 지금이랑 똑같이 찾았을거지 그러면 2층 가면 갈릴거 같은데 2층 가야되지 어쨌든 아니 장면으라도 돼 상관없어 왼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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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빼는걸로 하면 돼 그냥 뭐 누구누구 쾅쾅쾅쾅거리는데? 그러니까 뭐 회장이 끝난 것도 아니니까 어 라자 이거 윈드해야 되나 궁 쓰고? 굳이 윈드할 필요가 있나? 이거 오른쪽 2층 가가지고 종호킹님 그렇게 죽으시면 안됩니다 아 2층 들어와서 빨리 숨어버려 나 깜져 아 야타님 그냥 혼자 오세요 지금 저 형님이 죽으면 나온다 얘네 아 나 야타 커 나 안 해달리네 자리야 오른쪽이 안되나? 자리야 저러 잡을 수 있을게 안되라 내가 볼 때 라인 망치를 야타 1위풍이라도 받고 야타 자르고 자르고 역시부터 이거 나 12 야타 1위풍 야타 1위풍은 지금 와이거? 아 몰라 닦다 맞다 오 마이 갓 가만큼 한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점호 가서 위도우 밀어내고 가지 갈 거면 그니까 위도우를 밀어내고 거점으로 점프하면 되잖아 랄자 빼요 이거 랄자 빼는 굳이 랄자 뺄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자리 계속해? 어 어 해 내가 초월수의 타이밍도 안 나와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그냥 정면 뛰어야 돼 다 왔나? 뛰어도 되나? 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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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다 1로 오네 이거 같이 덮든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아.. 아무리 봐도 점 5층 가가서 위도우 밀어내고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디바새끼 메타 안 켜주고 혼자 가누 아 안 죽어 위도우 왼쪽 3층 못 빠졌을 때 지금 가야 된다 아 나 5초만 이라던가 어이씨 이거 펴줘야겠다 어이 비트 왜 키노 위도 컷 야타 본다 야타 컷이야 라인보 좋아 가리아 먼저 봐야 되는데 이러면 이 라인만 피해봐 계속 자리아 본다 라인 잡으러 라인 아우 라임 좋아 보종인데 라임 좋아 보종인데 니 좋아하거든? 가리아 계속 물어볼래? 가리아 피리야 왼쪽 야타 내가 야타 잡을게 피하데 피하데 executive 에ocus 아니 이거 정리 빨리 해야 하는데 이러면 라인 ù what neri 뒀다고 몰 wrench 이거 못 매울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가리아 가리아 킬 안나온다. 자탄은 먹었네? 오? 디바가 월클이다. 내가 하루종일 이루어봤다. 이것저것 확실히 민기였어. 계속 3일 해야 돼? 굳이 할 필요없어 소비는. 왔다갔다하니까 2D라는게 나을것 같은데. 나자로 볼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냥 3-3할래? 너가 딜러해. 2-2 짤거면. 2-2 짤거면 너가 딜러하는게 낫지 않아? 내가 해? 3-3 액이야. 3-3에? 뭐 애들 조합맞추면 3-3하면 되고. 내가 불의할게 그러면. 근데 이거 3-3은 불기가 잘해야되는데. 갈수있어. 어... 내가 루시할게. 쟤 자리하네? 어... 그럼... 때려가자. 제가 열어두면 방패가 되겠다. 니거 ㅈ같이 들어가면 터진다 갱. 내가 딜을 자방 빠지면 들어가야만. 자방 빠지면 있어. 나 자방 빠지면 있어. 나 주마 주마 주마. 정신새끼 이 시발. 이제는 서로 계속 빼꼽빼꼽도 하면 우리가... 니가 밀면 안돼. 니가 밀면 터지지. 나 맨날 불기한테 밀렸는데. 희망할 때. 그거는 너네팀이 아무것도 안해서 그래. 불기가 그렇게 프리하게 들어와서 밀면은. 너네팀이 그냥 병신인거야. 왼쪽 위덩. 바스 봐줄게 그냥. 아... 어? 잘 데려왔다. 뭐야? 쟤 왜 돌짐 맞추고 죽어? 아 야 야 이 새끼 이상해. 뭐야 이걸 맞춰? ㅈ 땐누. 윈디러 바로 바꿔? 300.. 야 훅샷하면 360도. 이러면 윈디자 해야 되는데. 존나 오버 아님? 윈디러 바꿔봐라 빨리 여기야. 저 저 윈디 못하는데? 리얼로? 아니 윈디자 하면 되는데. 오케이. 윈스하고. 아 이 분 그냥 위도 시키지 원딜. 수비 때. 그럴까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게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왜 위도 원딜이 의미가 있나? 네. 나 이거 꿈 끝나면 나갈게. 들어왔어. 유슈 형님. 그건 아닙니다. 잘 만해. 나이스. 나이스. 나타함 어디 있어요? 나타함 어디 있어요? 나타 말이야. 자리아 피 봐. 나 혼자 야타 보고. 한쪽 걸. 야 자리 한 칸. 아. 자리야. 아 죄송해요. 내가 이겨. 나는 불이거든. 라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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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피.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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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 야타 야타. 무조건 말해줘. 있고. 이건 스툴 배인피 라인피 어. 네 스툴 배인피 라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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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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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 하 stats. 하 Base 라인피. 하 contra 요하고. 나이스 나이스. 써. 부동 BC we're not. handle the party. 이 점은 무리만 안하면 윈디가 윈비 그러니까. 너랑 있다가 한 대에 샷하면 너 집결 주고 내려갈게. 우와. 오늘 밤 yhte. 어 아니냐? 집결. 그럼 내가 주 nelläv essentiel을 써야러는 거야. 집결 분쟁이랑 키면서 싸우러. 나인 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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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맨에 앉아 이거 점은 무리만 안하면 윈디가 유리하니까 너랑 있다가 한테 샷하면 네 집킬 주고 내려갈게 어.. 아냐? 집킬.. 내가 내려갈게 그냥 집킬 본 데 그냥 키면서 싸워라 잘 땄네 이러면 다시 앞으로 나가자 위도 왼쪽에 있거든? 위도 필 저 야탄님 저거 힐 달러줘 아니 힐 안줘 힐 안줘 저기 한조 빠지로 자리 잡고 있으면 돼 너무 움츠러들 필요 없어 이거 위도 파이각정 여기 굳어있어 이거 다 보이지 왼쪽으로 왼쪽 야 저기 하나밖에 없어 이제 위도 오른쪽 올라올거야 꽁 있나 보네 아 나 빼는거 보니까 굶켰다 위도 얘네 일로 온다 아니 이거 점은 막아야되는데? 야 위도 사면 내가 위도 시내 푸지마 내가 싸우게 아 이거 ㅅㅂ 위도 올라왔다 위도 오른쪽 위도 자켰어 라인몬도 안 돼? 야 브리? 야 브리?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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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아 키워 돼? 야 3탄 야 야 래드 안 돼 야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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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기지 쪽 야타 고점 밟아야 돼 아 이겨 무조건 이겨 무조건 지면은 병신이야 그냥 이해가 안되는거야 지면 야 한 칸 먹히는 것도 솔직히 안될라 그러거든? 빨리 막아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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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필요없다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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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필요없다 야타 빨리 빨리 불이 자르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해 와 야타 존나 잘해 쟤 아 아니 브리 오래 살아서 야타가 온 거잖아 야타 올 때까지 브리가 시간 끌었잖아 아 브리를 바라네 야 보라는 거 때리니까 라인 때리고 있잖아 그래 컷 할만해 할만해 포커싱해 포커싱해 포커싱하라고 일기애 자리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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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야타까지 따볼게 우리 못 잡으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이거 빵치로 야타 필 야타 필 아 뭐야 아 피트 받았으면 이게 됐는데 할만해 근데 아직까지 어쩜 비비면서 해봐 니스 잘 비볐다 아 무리가 안 죽는다 아 이거 안 하겠어도 안 죽었어 와 아 와 진짜 장난한 죽어 애들 아 아 그러니까 브리 꼭꼭 씹고 맞췄어야 되는데 아 그니까 그때 불이가 안 죽으면서 야타 올 때까지 뻗겨가지고 야타 오면서 이제 당연히 안 죽죠 어 완마 캐야 되네 완마 이번 방 아 아 비빌 때 불기로 저기 말고 딴 거 할 거야 아니 비빌 때 비빌 때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근데 뭐 좀 피스트 이런 거 들고 가도 되고 가면 근데 팀 조합이 3-3 그대로 오면은 리그룹 해서 나가는 게 최고야 하나 비비고 보통 디바나 루 디바나 루슈 같은 애들이 비비고 디바 같은 애들은 터진 다음에 송 하나 상태에서 리그룹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종속인데 근데 뭐 경쟁전이니까 뭐 형 나 이번에 안 깝칠게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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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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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잖아 왼쪽이 아타 형 라인 잡았어야 돼 그때 땡 어 나 참다 야 나 참다 쟤 뭐하냐 애 밑점퍼 하네 너 좋아 따라줄게 앞라인 나오는 거 봐 야 잘해 잘해 잘해봐 바꾸면 내가 안 던져도 에리를 안아서 던지는데? 아 이건 아니지 뭐야 나 왜 딜금이야 나가 나가 나이 레 Durch선 1점 올랐네 개뿔 또 68에서 69 됐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잘했다는 증거야. 아니, 나 근데 나 ㅈㄴ 못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이지? 홀리쉬쉣 그냥 말이 안 돼. 도대체 불기로 막... 어? 평딜 7천넌은 애들은 뭐하는 애들이야? 그럼 포커싱을 잘 봐서 한타를 계속 이겨야지. 접은 적이 별로 없는 애들인가? 근데 그거는 살짝 애들 이격돼있는거 파악만 잘해도 브리킷에 잘할 수 있어 이격돼있는거 브리킷만 잘해도 괜찮은텐데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브리킷이 안돼 이게 맞나? 하면서 후구네 경 아 ㅅ됐다 집도 불탄다 잠깐 보일러 끄고 올게 역시 남든가? 얘 뭐야 해킹볼 원챔인데 닉네임이 해킹의지 뭘로 이거네 걔 지오언니의 햄찌교실인가? 리알토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종욱이형님 오늘 저 지수 안만나기 박아놨거든? 뭐야 지수 우리팀에 지수 있었나 방금? 던진 원숭이 아 홀리쉣 언제 박았는데 방금 박아놨어 저 새끼 종욱오빠라 그러는거 보니까 덜렁덜렁이야 빼봐 흐흐흐흐 수비네 뭐할까? 뭐할까를 물어본 내가 병신인데 어? 아 아니야 어차피 라인 할건데 왜 뭐할까라고 물어봤나 했어 으으으으으읔 지정판 그러게 어차피 그거 할거면서 물 물어봐 야 여기서 공격할 때 허물이 멈추잖아요 꺾이는데서 구멍에서 라인이 쎈는데 허물 밖으로 언제 나가야 돼? 엄청 아프는데 허물 밖으로? 여기서 깔짝깔짝 꼬리기만 해 여기까지 내주면 안되지 여기까지 내면 진거야 공격대 공격대? 그거는 딜로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상대가 입구 강하게 쪼이는거 아니여 한번 틈 생길 때 나가야 돼 내가 대충 알려줄게 일단 지금 그래빠진? 너도 쪼어버리자 다행히 아이쿠 넥컬이 있다 호그 돈다 그램 마겼어요 호그 저 호그 오 그래빠진 호그 아, 어디있나? 온종 배 그래 그렇게 맞으면 안된다고 다행 빠져 안에 채우는 포지 너 빼 삐야 돼요 라인 잔 아니야 상파하기 안됐네 앞라인 너무 신경쓰면 안돼 캐릭터도 체크해 오케이 오키 tempor put 얘 뭐야 라인 채웠어 안 채울게 야 낙사 시켰까? 아이 못하겠다 맥컷 비벼야 되는데 잘 막았네 채울게 아 못 졌어 아니야 왼쪽에 위도 간대 너 나가봐 헬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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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호그 내가 지울게 호그 져었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아 ㅅㅂ 누나 채웠어 위도우 져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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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웠어 채웠다 미안해 채웠어 맥크리 에이 초반드 자리야가 못먹었어? 아니 이걸 루슈가 때려가지고 고거 왜 쳐 루슈 미안 미안 아 루슈가 저 잔을 위도 건드려가지고 깼어 병신 보보봉 데미지 20줄거면 때리지나마야든가 저 아래에 맥크리 사운드 났거든 조심해 루슈 해봐 아 이쪽에 힐팬 넣어줄게 아 찬다 아 ㅅㅂ 처자 뿐있누 오케이 누웠다 ㅅㅂ 나 어떻게 살았냐 나 살았어? 아 나 일어날 때까지 살아있었는데? 여기 앉아 니가? 위하했지만 뒤에 호크 아아 뚫지마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재웠어 어 팔려나 밀렸잖아 하아 화이트요 근데 위도 잘해? 탄대 위도 잘해? 몰라 아 저건 질 다한다는데 힐 뻔하니까 알겠지 뭐 뒤에 있는 이거 내가 하고싶어 근데 이거 나부터 안돼 라인 졌어 뭐하누 뭐하누 그런거 돌짐 박는거 아니야 이 ㅅㅂ야 아 뭐야 왠쩍이 왜그래 야 우리호구 두 땄네 저럼 잘했어 흐흐 흐흐 나 가는 킹 왕배 좀 쳤다 나이스 왼쪽에 위도우 바빙 좀만 빼봐 근데 위도우 오른쪽 플래킹할수도 있는데 안오네 흉딱채끼는 얘 뭐야 오우 오우 형님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오우 나가봐 위도우 졌어 위도우 왼쪽에 잔다 야 오른쪽 밀어봐 오른쪽으로 정면가서 구멍이 사비 위도우 왼쪽에 잔다 왼쪽에 잔다 ج왁 왼쪽에 잔다 왼쪽에 잔다 까비까비 맥 땄다 야 그리고 피 없으면 피 없다고 얘기해 너가 저건을 많이 안 해가지고 팀 게임을 많이 안 해가지고 안 익숙한 거야 브리핑에 솔로랭크 외길 인생 호굴 저특 마이크 안쓰 니가 마이크 안쓰고 처맞고 있을때도 로드호그로 귤 빨면서 그냥 지나가니까 브리핑이 제대로 안되는 거야 루슈 휘저인데 온참인데 루슈 하라그래라 답은 5호다 아 이거 그 그래, 3분의 2는 막았을 텐데 암태록 그건 상대 호가가 병신인 거 아니야? 내가 호자를 상대보고 칭칭총 만들어줬어 칭칭총 내버렸누 위도우가 대신 오는데? 음 돌격전차다 이거야 말 안되지 완벽한 시야가 왼쪽에 야타 붙어있는데? 야야타 위도우가 대신 오는데? 간다 야 이렇게 피해냐 여기 호구로 비빈 온 ㅅㅂ 미안하다 바로 비빔 당하네 잘 끄네 개새끼 그건 아니지 아니 바로 수면총에 섬광탄 아니잖아 간다 자 도착하기 3초 전에 2초 전에 도착 2초 2초 아무도 없네 미안 여기 탱커 둘 여기 숨어있는데? 아니 형님 그건 좀 아니 형님 그건 좀 형님! 피가 완전 약 1이야 숫자 1이야 ㅅㅂ 벽에 꼬박 부인 ㅅㅂ ㅅㅂ 꼬박죽 나 플랭킹함 응 올라와봐라 위도우나 위도우 올라가는구나 잡아 응 우리야 다가 병신이야 내려가 강 왼쪽 아래로 붙어야겠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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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3초, 2초 땡길게 이거 가벨 라인 안보이는데? 라인 안보여 라인 안보여 와 정면에 있네 오 오른쪽 있다 어? 오른쪽 분다 오 오른쪽 분다 조심 내 판이 주시면 implemented 여기서 래퀴 래퀴 래휴 nier 래퀴 4초 앞으로 나가 많이 тра نہ 상대ici 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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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잘못 눌렀어 알키 누르다가 그립 있냐? 그립이 어 있어 미칭이 왜 크린다 끌어줄게 이거 미칭이 야타있다 응? 초월 뺐다 나 1병인데 다 막았어 이거 야타 잡자 앞에 그립있거든 지들끼리 그냥 날아다니는 거 위에 호그 위에 호그 못 타고 있던 거 있었는데 조심해 날아 그 내려가 있어 이미 쟤 그 위도우랑 같이 있어 아 이거 실패들끼 아니야 이거? 가골이 없어 너 빨아먹는 것도 없어 잡았어 잡았어 빨리 와니 허물 심심하거든 나 우클릭 쓰고싶어 기다렸다 흐흫 아 아 미친 위도 피 그냥 빼 흐흫 존망했누 억체냈어 억체냈어 나 산다 귤 빨면서 빼봐 여긴 산다 야 그래 빼줄게 하비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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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2초 1초 아나클 호그도 있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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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율수 저 한타 한타 랩 야 쟤 피디 아나 피디 나 피어 가능? 딜?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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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야만 왔다 가자 그거 호그 번질게요 아니 밥평할까? 이 이제 밥평을 많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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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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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우리 산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어디여 그딴 호그실력으로 비벼 개즈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왼쪽 다리가서 낙사 한 번 시켜봐 저번에 3명 낙사 시켰거든 내려봐 아 저기 호그 엄청 무섭네 쟤 위도 있다 근데 2층에 있는 것 같은데 2층 아 왼쪽에 위도 사운드 들렸어 2층에 어 2층 같애 다 넌 왜 혼자 쓰노 위도 어딨어? 여기서 막아야 돼 위도 방 위도 방 위도 방 확인 위로 끌게 아비 내 꼴 죽이 쏠라요 픽 아래 픽 아래 픽 아래 오우 씨 이럴 때는 너가 홀딩 대신 해줘야 돼 나 대신 어 나 탔자 교대로 탱킹하면서 해야 돼 나 스킬 쿨 다 빠지면 상태도 잘 끌고 들어오는 거 아우 씨 근데 막 우리 라사하자 라사하자 빼야 돼 이거 니 빨리 죽어봐 그럼 형 자살해 빼 빼 빼 데려줄게 애들 뭐하누 빨리 가 빨리 보라 씨 빨려놔 망치 내가 막을게 그래 네가 막아 제발 막아줘 위도 2층 소리 위도 2층 위도 2층 위도 2층 나한테 좀 막아줘 아아 오 내가 죽인다 간 후에 아이고 아 비트 채시어 못한다 어? 아나 죽으면 아나 죽으면 큰일 난다 야 일시도 와 일시도 와 다 떼는데 오일아를 해버린다고 형님 그건 좀 아니죠 위도 후 오른쪽 후딩 해야돼 지금 망치 조심해 락조 들어오는 거 아 와 누웠는데 내 손가락 신발 얘기를 해줬던 놈놈 안쓸게 이거 빼 빼 넣었잖아 방금 육백이어서 순간적으로 놔버렸어 마우스를 아 병신인겁니다 자 가리아 피 가리아 피 밀자 가봐 쫄지마 쫄지마 오케이 밀었다 오케이는 아닌데 오오오오 오오오 니 뭐하누 체크해줘도 후짓하네 재키 아니 방벽이 막 오백에 다가갈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방벽을 내리게 돼 있어 습관적으로 흐흐흐흫 오케이 망치 막아야지 하고 마우스를 놔 시발 너는 코칭으로 월크를 만들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하 나도 오버우치 뭐야 프로 그만하면은 코치나 해 볼까 너 왜 2층에 있느니? 화강 맞기 싫어서 대전식을 당해 걍 병신이네 대전식 강한 천점 자강도 천이야? 흐흐 근데 이거 안 빠지는 수술가 아니라 앞에 나가봐 코너쪽에서 방독관이 만해 오케이 됐어 나 한 번만 케어 좀 됐다 두 팀 빠졌다 야 병신 던졌다 야 얘 그렇게 가면 너도 던져 이 ㅅㅂ 년아 자리하필! 자리하필! 반성 어디에 갈게 아 위도우가 저쪽으로 아 산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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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끌어볼래요? 아 이거 뽕을 왜 줘? 이거 가면은 적어주는데 아 이러면 상태 위도우 오른쪽 돌았다 이거 입고 나가려면은 추구 나가야 돼 상대의 방독 빠지는 타이밍에 아 뭐야 메프로가 있지 있어 왜 뛰지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상대 주방 빠지는 턴 있지 그런 타이밍에 치고 나가야 돼 확실하게 우리 에잇 숨어있네 이 ㅅㅂ 뒷각이 너무 좁아가지고 내가 공 채우기도 힘들다 와 위도우 방독 뒤에서 라인 궁 있나 본데? 아 궁 썼지 방금 그래다 라인 말고 자리아가 있네 저거는 이득이야 자살했다 자살했다 알았자 자리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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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쩌 호쩌 대박 나이스 나이스 저거 일어났네 히콘스인가 빨리 나와봐 화물 미라 들어오면 초월 써줄게 초월이야? 아 초월이래 미안 일단 내가 야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스크림 때 피해야돼 내가 화물 붙어있어 싹공 버져봐 광복 쫓어 못오게 내가 막아줄게 나가봐 광복 쫓어 알아가지 야야야야 화물 붙어있어봐 화물 붙어있어봐 우리 뒤에 매크리 뒤에 안 죽었어 매크리 뒤에 안 죽었어 왼쪽에 왼쪽에 매크리 왼쪽에 해볼게 해볼게 아 자탄 또 돌아 포킹 날리다가 내가 뒤집는 것만 아니면은 자탄 돈다 저 자탄 있냐? 외도 여기 있는데 외도 여기 있는데 자탄 있어야 있어 오 2층인가 이게 2층 자리야 2층에 위도우 내려갔나? 내려갔네 아야 위도우 1인데 가빈 아 외도 없음 외도 없음 외도 없음 외도 없음 외도 없음 아 좆 망했누 아 아깝이 아 아깝이 아 라인 안해 시갈리 외나 영원히 게임을 못할 것 같아 기다려봐 봐봐 리알토를 예로 들어줄게 외도 없음 아무원 안 되고 나와봐 자 아 보통 리알톤은 막는 구간이 정해져있지 처음에 여기 첫번째 여기 두번째 여기 세번째 화물후딩하면서 여기 공통점이 뭐냐 그치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될까 털어먹어야지 그니까 봐봐 여기 보면 입구가 여기 길게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그니까 그리고 화물이 오면 화물을 여기 쓰면은 여기서는 홀딩이 안되고 여기 나와야지 되고 그니까 여기는 어차피 어차피 처음에 여기서 잠깐 막다가 빠지는 구간이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보통 여기서 홀딩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마지막 턴이 되네 안되네 갈리거든 그니까 홀딩을 여기 화물이 여기 화물이 여기 멈춘 상태로 그니까 여기로 이렇게 일자로 화물이 막힌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홀딩에 성공한거고 화물이 막 여기까지 삐져나와가지고 막 이런 모양으로 돼있다 그러면 홀딩 실패한거거든 거의 그럼 빠져야돼? 그러면 빠져야되는게 아니라 입구를 압박을 해가지고 그니까 홀딩을 할거면 여기에서 깔짝깔짝거리면서 홀딩에 이렇게 여기 앞으로 나가면은 니 방벽 다 깔고 죽고 바로 그니까 여기에서 깔짝깔짝거리면서 여기서 화강턴에 한번 나가가지고 화강 던지고 빤스런치거나 아니면은 들어오는걸 빨아 너가 최대한 저기서 근데 상대가 주방 돌침 받고 들어오면은 개답 없긴 한데 주방 돌침 받고 들어오면은 여기벽에 못 박거든? 여기벽에 박으려면은 안되고 이거 밀려가지고 무조건 여기로 바깥으로 나가거나 여기벽에 박는단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개병신 빨리새끼니까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고 보통 라인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니가 여기서 막지 니가 기다려봐 나 라인 들고 올게 보통 땅을 먹으면은 보통적으로는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난 이거 디스코드로 보여줘야되나? 이렇게 먹지 이렇게 먹으면은 내 방벽 기준으로 이렇게 일자로가 땅이야 일자로 근데 우리가 땅을 먹어도 그 뭐지? 땅을 지키는 힘이 센거랑 약한게 있거든? 그니까 내 부근은 당연히 그 우리 땅이라는게 강하겠지? 영역이 근데 여기로 갈수록 멀어지잖아 그리고 여기는 반대편 문도 있고 여기 오른쪽에 플래킹 장소도 있고 그러면 상대가 오른쪽으로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직선으로 우리 땅은 맞는데 그니까 이 정도는 근데 상대가 여기로 치고 한 번에 쭉 들어오면은 우리 땅이 뺏겨 여기는 그니까 나랑 먼 곳은 뭐 여기를 이렇게 옮기면은 우리 땅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 방향이 줄이잖아 그냥 상대가 우리 쪽이랑 가장 가깝게 들어오는 데를 막으면서 적절한 라인 형성을 유지해야 돼 여기는 어차피 줘도 되는 땅이잖아 어차피 여기 오면은 일자대치고가 아니고 뒤로 빼면서 홀딩할 거니까 여기서 여기서 홀딩하면 이렇게 하겠지 뭐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깔짝거리고 뭐 여기서 되면은 여기 화물에다 돌짐 박을 거고 그냥 확 날리고 그러겠지 그니까 보통 라인 형성이 이렇게 마주보면은 마주보는 방향 그대로 그 방패 방향 대각선으로 그냥 방패 방향 대각선으로 이렇게 라인 형성이 돼 그래 여기 왼쪽 가름 보구만 그렇게 라인 형성이 되니까 이 대각선 있지 이 대각선에서 튀어나온 애들 있지 그 살짝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니까 이렇게 이게 아 내꺼 디스코드 저걸로 하자 화면 공유? 어 내가 이게 내가 저걸로 설명하기가 힘드네 어 개하누 내가 전화할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니트로 샀거든? 그래가지고 저게 좋아 화질이 막냐? 와 개 깔끔하네 와우 와우 봐봐 그냥 포토샵으로 끌게 맵사진이 있는 저장해놨지 당연히 씨 코리안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라 이거야? 그건 아냐 그래 전냥용 봐봐 이게 이게 응 내가 아까 만한 구간이 여기지 응 그니까 여기서 어딨노 브러쉬 딱 빨간색으로 좀 할게 이해하기 쉽게 라인이 여기 서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은 라인이 응 그러면은 땅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씨발 이거 좀 두껍게 해야겠다 아 이거 씨발 뭐야 왜 이리 두껍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응 라인 형성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색깔로 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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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여기 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상대는 이렇게 들고 있겠지 이렇게 여기는 상대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아래 방 있지 근데 여기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가 상대 라인인데 벽을 낀 상태에서 여기로 간다 그러니까 구조물 자체가 땅 싸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근데 이거 씨발 어떻게 지우노 개씨발 투명해지네 아무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방이라는 게 하이딩 개념도 있긴 한데 그 보면은 한타할 때 보면은 다 홀딩 구간에서 이렇게 벽 끼고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 여기 여기 벽이나 여기 벽 이렇게 끼고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 이게 구조물 자체가 너가 하이딩하면서 피관이 하는데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걸로 상대를 빨라 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 만약에 여기 방 있지 근데 만약에 상대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방으로 들어오면은 당연히 여기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방으로 들어오면은 나가는 공간이 그 가장 최단 로트는 무조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탈출 공간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상대가 무리해서 들어오는 순간에 만약에 상대가 여기까지 들어왔다? 뭐 화강 날리려고? 빨간색으로 해줄게 다시 여기까지 들어왔다? 화강 날리려고? 에스피 여기서 화강을 날리는게 살짝 이해는 안되긴 하지만 아무튼 생각없이 여기에 들어왔어 그러면 다시 여기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동기가 없지 라인은 그럼 너희가 이솝키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아니면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상대 라인이 여기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화강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 입구를 막아버리고 상대 라인 존나 개패면은 치킨 그냥 죽는 거랑 똑같이 이제 살짝 뭐라 그래야 돼 근데 출입구가 좁은 맵들 있지 모든 맵 공통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입구가 좁은 구간은 상대를 빨아들일 수 있는 살짝 그런 구간이어가지고 들어왔을 때 잡는 것도 되고 여기 벽을 띄고 이렇게 비관이 하면서 푸시하는 것도 돼 그리고 라자존 기본은 이제 라인이랑 자리아가 같이 있을 거 아니야 상대도 라인이랑 자리아가 같이 있을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땅싸움을 하는데는 상대 우리 라인 방벽 주면서 앞으로 푸시할 때 그 방벽 2초동안 얼마나 많이 넓히냐가 땅싸움이야 라자 기본으로 할 때는 그래가지고 그 주방턴에 우리가 치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치고 나가는 것도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딜러가 위도우 한 조야 그럼 얘네는 같은 각에서 쏘면 무조건 손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도우 한 조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줄이 있고 라인이랑 자리아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땅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시바 그냥 이 새끼들이 개트롤이라는 얘기야 그냥 벌레새끼라는 거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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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새끼고 보통 위도우 한조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위도우가 이런 자리를 잡고 정면뒤를 째주거나 이렇게 얘가 당연히 정면뒤를 째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시야각 이렇게 열리겠지? 요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200짜리는 당연히 여기에 숨거나 아니면 요쪽으로 빠질 거 아니야 시야각 밖으로 그럼 이런 거를 빠지면은 어떻게 잡냐면은 여기에 뭐 한조가 있어도 되고 위도우가 있어도 돼 뭐 누가 도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음 그러면은 여기 바깥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같은 질각이 안 있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한조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여기서 시위 땡기고 있어 근데 200짜리가 여기로 걸어 나왔어 음 그러면 여기서 한조 질각이 이렇게 열리잖아 음 그럼 얘는 이제 각 자체가 두 개잖아 여기로 여기에 있어도 맞고 여기로 나가면 여기서 맞고 음 그니까 이렇게 강을 벌려가지고 애초에 이렇게 플래킹 딜러들이 있으면은 먼저 각을 돌려놓고 벌리면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벌려진 타이밍에 그니까 이게 라자가 그냥 여기서 푸쉬를 해버리는게 아니라 음 우리 딜러가 도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우리 딜러가 한 이쯤 놨다 그럼 우리가 푸쉬를 하면 상대가 뭐 당연히 뭘 하겠지? 우리가 여기서 푸쉬를 하면 상대가 압방을 넣거나 아니면은 뭘 땡기겠지? 음 뭘 할라고? 아니면은 뭐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상대 본대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당연히 힐을 주려면 여기쯤엔 있어야겠지 음 키야각이 이렇게 보여야되니까 무조건 이렇게까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까진 있어야 되니까 여기 위도우가 보이는 지각선에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한조 제각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가만히 있는 200짜리 대가리 따가지고 잡든가 변수를 만들어내는거지 땅싸움 자체가 그냥 라자가 푸쉬를 한다고 밀리는게 병신같은거야 사실 음 그게 라자 푸쉬로만 밀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방벽뛰교가 좀 돼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리아가 고에너지여야 되고 그리고 라인피가 많아야돼 무조건 400이상이어야 돼 그 노란필이 있지 음 노란피가 유지되는 선에서 나가야지 그래야지 저게 돼 땅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최대한 음 그거 아니고 딸피에서 땅싸움 나가려고 유도를 하잖아 그러면 주방 깨지고 오히려 라인 역턴으로 빨려서 죽어 그니까 피관이 잘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피관이 잘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딜러만 돌리고 그냥 개피면 된다 이런건데 이게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는게 어렵지 오케이 봐봐 그리고 쫓을때도 화물이 아까 얘기했지 화물이 화물이 이렇게 올거 아냐 음 여기서 그러면 이제 깔짝깔짝 거리면서 여기서 막 화강 쏘고 막 여기 돌침 받고 그러면서 막아야돼 무조건 그리고 화물이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밀리지 음 그러면은 상대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은 여기로 짧게 대치해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상대가 루시우가 있는 3-3 조합이나 그러면은 응 열로 돌아가지고 한 번에 쑥 치고 나와가지고 우리 뒷라인 노리러 가거나 아니면은 여기로 쑥 치고 들어와가지고 찌를 수가 있어 아예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이 각 자체가 화물이 높이가 있잖아 응 그러니까 너가 여기까지는 안 보인단 말이야 화물 앞에는 1층일지 몰라도 여긴 2층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상대가 여기서 하이딩하면서 이렇게 쑥 치고 들어와가지고 너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응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너가 그냥 죽는거지 상대가 들어오는 각은 시발 리아이터 다시 열어야 되노 열리지가 않노 하 개 X같네 기다려봐 삭제 시켜줘 어 어어 안 열려 포토샵도 오랜만에 켜가지고 감이 안우네 할 수 없다 그냥 그린판 켰으면 존나 쉬웠을거 같은데 킹님판 간다 아니 킹님판 이거 조절이 안돼 전략 어딨냐 전략 에이 근본없이 켜진다고 이게 되게 봐봐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니까 화물이 이렇게 있을거 아냐 응 이렇게 그럼 여기는 2층이잖아 응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상대가 만약에 삼삼같은거잖아 그러면은 삼삼이 너가 이렇게 있는데 와서 너가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형성되잖아 보통 이렇게나 응 근데 상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되냐 이거 살짝 감 싼다 그래야되나 그런 형식으로 잡아버리면은 라자는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것도 전제조건이 너네가 뭐 주방에 빠지거나 아니면 힐러가 너무 멀리있다거나 그런거면은 이렇게 너 주방 빠지는 턴에 이렇게 와가지고 감싸가지고 부조화 걸린 상태가 제일 위험해 응 니가 라인 방법을 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부조화를 걸리잖아 응 근데 여기서 너는 홀딩을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부조화를 빼고 나가 나갈거면 오케이 여기서 너가 그녀한테 치자고 있다가 너네 주방이 빠지는게 보이잖아 그러면 부조화 그 주방 빠지는 턴에 부조화 걸리고 바로 이렇게 바로 뒤질 수도 있고 상대가 이속이 있으면 이렇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아예 밀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너네 땅싸움 밀리면 어디까지 빼야돼 여기까지 빼야겠지 당연히 여기는 홀딩이 힘들잖아 여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여긴 홀딩이 안되니까 여기까지 빼야되잖아 아니면은 궁이 있으면 여기서 열거나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된다고 여기까지 주면 이미 진거야 사실 여기 봐봐 여기까지 벌리면은 질각이 몇개가 나오냐면은 봐봐 열로 도는거 질각 하나 정면 질각 두개 3층 질각 아이 2층 질각 세개 플래킹 해가지고 쏘는거 변수 나오는거 뭐 여기서 쏠 수도 있고 여기서 질각 네개 열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쏠 수도 있고 오는거 리스폰 합류하는거 이거 다섯개 여기서 2층에여서 여기와가지고 바꾸는거까지 여섯개 딜각 개 많아 여기까지 밀리면 응 여기까지 밀리면 라자가 여기 있을거 아냐 응 근데 이렇게 막기에는 이렇게 막고 있기에는 상대가 질각 벌리는게 너무 많다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니까 화물을 막아야되는 몇개 구간이 있어 여기도 그렇고 그니까 내가 막으면 안되는데만 설명을 해줄게 보통 막으면 안되는 구간이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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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저 다리에서 압박할때도 있던데 다리에서 압박한거는 우리가 궁이 있거나 유리한 경우에만 하는거고 보통은 하면 안돼 다리에서 압박을 하면은 봐봐 다리에서 압박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압박을 하잖아 응 상대가 위도 그리고 여기 위도우 자졸에 남는 맵이라가지고 상대 리스폰 나와가지고 위도우가 생각이 있으면은 다리에서 압박한다?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각 봐가지고 때려야지 상대 힐러 어차피 여기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힐각이 안나와 쟤네 타나 요즘은 쟤네 타나 안쓰지 여기서 이제 힐뱅각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부저놓고 딜링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앞까지 치고 나올거 아니야 그러면은 위도우는 사이드에서 보는거니까 라인이랑 그게 다르단 말이야 라인이 여기있는데 라인이 방벽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나 쟤네 타나가 여기까지 땡기면 여기서 머리를 맞겠지 당연히 이 턱이 있어 턱이 낮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 끝에 붙어둬고 궁있는거 아니면 리스폰 정리하고 저 네모는 네모 밖으로 뒤로 빠져야된가 네 여기같은데에서 시야만 체크하고 상대 오는거 체크하고 여기서 이렇게 막아도 되긴 하는데 상대 위도우가 없으면은 응 근데 보통 각 넓게 잡는 위도우나 한조같은 살짝 저격수 캐릭터들이 있으면은 각을 여기서 잡는게 아니라 이런 코너쪽에서 잡는게 좋지 이렇게 이렇게 코너쪽에서는 이렇게 벽이 있으니까 한쪽 딜각을 막아주잖아 그럼 이렇게 한쪽만 막으면 되잖아 응 상대가 여기 2층 올라와가지고 오는건 사실상 자살행이고 그냥 응 그니까 이렇게 딜각을 막아가지고 하는게 좋지 한쪽 벽을 끼고 네 벽을 낀다는게 빤다는것도 있는데 하이딩해가지고 딜각을 막는다는것도 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응 그니까 한쪽을 막 한쪽을 벽으로 틀어막고 한쪽을 이렇게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막는거지 들어오는거를 그리고 위도우도 딜각이 안나오면 당연히 정면에 안있고 돌겠지 그럼 그 도는 타이밍 노려도 되는거고 정면에 위도우가 있는지 없는지 한조가 있는지 없는지 딜러나 탱커 뭐가 없는지부터 체크하고 뭐 아나같은것도 체크해도 돼 왜냐면은 아나도 힐뱅같은것도 있고 수면도 있어가지고 변수 가끔 나오거든? 초월 타이밍에도 그렇고 응 그니까 상대 본대에 누가 빠졌는지 체크를 하고 얘네 안보인다면 아 얘네 어디 돌았을 수도 있을거 같은데 하고 리스폰 체크한 다음에 리스폰 체크했는데 만약에 돌았을 시간이다 그러면은 빠르게 앞으로 땡겨가지고 가든가 응 그니까 상대가 도는 타이밍에 뭔가를 해야돼 돌고있으면 상대가 만약에 위도우가 걔 병신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어 봐서 여기서 이렇게 훅 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 그리고 여기 뒤에서 갑자기 우리가 여기 있는데 뒤에서 뿅뿅 쏴 응 여기서 뿅뿅 쏴 막 그럼 우리 우리 갑자기 라인이 아 시발 뭐야 이러고 바로 뒤에 돌아보겠지 근데 위도우가 있어 근데 본대 여기는 앞에 푸시하고 있어 이렇게 밀고 있어 근데 뒤로 빠져야돼 그럼 위도우한테 개처맞지 그렇다고 뒤에 위도우보면서 빠지기에는 앞에 본대한테 개처맞지 그냥 이게 양각이야 그러니까 아까 한조도 그렇고 한조 위도우도 그렇고 이런게 프랭킹해가지고 각 벌리는게 양각 잡고 때리는 거여가지고 상대가 대처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위도우가 여기 있지 근데 상대 본대가 밀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최대한의 손해를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돼 그러니까 게임에 정답은 없고 살짝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많이 챙기고 이득을 많이 챙기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적게 보는가를 생각을 해야돼 우리가 죽어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의 궁극기를 얼마나 많이 빼고 우리 궁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어떻게 아끼냐 그러니까 이런거는 거의 이제 궁 빼는 싸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궁 투자해가지고 밀건지 3-3 같은게 예로 들기 편하니까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3-3 같은 경우에 만약에 랠리가 있고 초월이 있잖아? 근데 우리 탱커궁이 없고 근데 다마타 때 만약에 돈다? 그냥 상대 탱커궁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뭐 상대 초월을 빼고 싶어 근데 상대 초월을 빼고 싶은데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잖아 너도 갑자기 상대 탱커피가 한 번에 훅 가여가지고 초월을 유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너타를 물어가지고 제너타 초월을 직접 뺀다던가 근데 그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뭔가 적절한 투자를 해야겠지 스킬이나 아니면은 궁극기나 그냥 그런 적절한 투자를 안하고 나서 상대 궁을 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 얘네 궁도 없는데 이렇게 덤비네? 궁 안 쓰고 이렇게 덤비면 우리가 이기지 하고 그냥 밀고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궁극기만 되는 거고 그니까 적당 적당히 상대 팀한테 물리지 않는 선에서 그니까 상대의 딜각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선에서 피를 확 깎아가지고 그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뭐 부조화를 붙여가지고 부조화를 붙이고 뭐 상대 스킬을 뭘 빼고 그래가지고 각을 봐야 되겠지 당연히 이게 다 조건이 생겨야 된다고 그냥 가가지고 야 라인 존나 패가지고 초월 빼자 이게 아니라 가가지고 아 뭐 상대에 초월 뭐 뭐 있는데 이번 턴에 뭐 초월 빼야되니까 상대 주방을 빼기 유도를 하고 부조화를 붙인 다음에 가가지고 박밀로 찔러가지고 라인피를 빼가지고 초월을 빼자 아니면 우리 뭐 불기궁 랠리 하나만 투자해가지고 상대 뭐 탱커궁이나 아니면은 뭐 초월 랠리 이런 거 빼가지고 유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돼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답 말고 살짝 저걸 찾아 그 손해를 어떻게 하면 제일 덜 보나 살짝 어 이거는 살짝 이해득실의 관계가 좀 커 이 게임은 근데 모든 게임이 그래 게임에 살짝 뭔가 정해진 답은 없고 다 그거야 다 그치 어떻게 하면은 최선의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보는가 살짝 비트코인 같은 거야 게임은 그렇다면 다시 경쟁 사실 게임은 비트코인이라고 적은 투자로 이득을 많이 보면은 무조건 10이득이야 오케이 그게 스노볼링 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디비전하고 컨텐츠도 차이가 별로 없는 게 그 프로들은 작은 그러니까 작은 실수 있지 상대방 그런 거에서 스노볼링을 잘 굴려가지고 캐치를 잘하니까 그런 데서 스노볼링 굴려가지고 프로인 거야 피이컬 같은 거는 별로 차이 없어 걔네가 왜 잘해 보이냐면은 머리를 잘 굴려서 그래 코칭을 받았으니까 테이컬도 보면은 어 시발 이게 왜 킬각이지? 이런 거 잡잖아 그런 거랑 똑같애 살짝 브리히트의 각 보는 것도 그 머릿속에서 이제 막 뭐가 짜여지고 있는 거지 뭐 아 시발 상대 풀었고 어 이 정도 들이면은 죽겠네 근데 걔는 본능적인 거 같애 시발 걔는 인터뷰도 본능적이더라 걔는 본능이 좋네 셀.. 셀 수밖에 없는 게 롤을 몇 시간을 하는데 네 뭐 채득하는 게 제일 좋긴 해 근데 걔 걔 랭킹율이 왜 찍었는지 알잖아 일반 게임 하도 많이 돌려가지고 안 잡혀서 안 잡혀서 아니 근데 근데 나도 게임하는 거는 거의 다 채득해 내가 좀 머리 굴려가지고 어? 걔 펜다 잘하였지 내가 제일 부족한 게 그거 같애 채득 캔신 시발 X됐다 신노스케 어 신노스케다 으아 안쓰도 있는데 안쓰도 있는데 안쓰 아까 신노스키만 났는데 나 아까 봤다고 안쓰 신노스키만 나가지고 따아 리퍽 올랐다 아니 안쓰 아까 우리 그 강아지 저격하고 있을 때 그때 신노스케 전적 한번 문 다음에 한숨 한번 존나 크게 쉬었다고 봤어 아까 알았다 나도 보고 있어 신노스케 겐지야? 그러네 헐레누 다이너마이트 다 맞았네 다 맞았네 다 맞았네 아홍 롤이 쨍하나 왜 이즈하오 근데 에지 고난 30포 쳤을 것 같애 음 맞아 디바인데 디바 피딘다고 안쓰 야 오른쪽 거기 거기 야 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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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그래 빼 니는 그런거 캐치를 빨리 해야돼 뭐야 쟤 야 2층 이거 화물 네가 밀고 화물 내가 밀어 어 화물 네가 밀고 나랑 윈스는 2층을 먹어야 돼 날씨를 안 들어와? 날씨를 안 들어와? 아니 일로 와야지 아니 왜 1층을 밀어? 2층을 먹어야 되는데 봐봐 안쓰도 보면 2층 먹고 있잖아 지금 아이씨 애들 안오니까 내가 내려봐야지 루시오 컷 좋아 이건 상대가 조병신이라서 왜이고 있는거야 좋아 쟤 왜 일어나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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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스폰 보인거 리스폰 보인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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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브리핑은 효율적이지 못한 효율 브리핑이라고 다 하나아 하나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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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시끄러우니까 차단 아이씨 아이씨 브리핑이 영양가가 없는데 시끄럽기까지 하면은 쓸모가 없어 그냥 차단해 오케이 저런 애들은 도움만 되는 애들이야 게임에 방해되는 애들 있지 재미도 없는데? 그 윈스 매체에 막혀가지고 못쫓네 길벤있다 겐지 젖었어 쟤 뽕 받았는데? 겐지 자고 있는데 뽕 받았는데 겐지는 쟤가 뽕이다 믿고 오세요 믿고 오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어허 겐지 올라가버리누 겐지 올라가버리누 미야도 할 수 있는게 없자 그래서 겐지는 잡았다 인 잘랐으면 됐다 채웠어 방 에이씨 조지는 줘 에이씨 조지는 줘 ㅇㅇ 겐길이야 씨팔려나 얼마나 처음하는 거야 니 안돼 쫓아진다 집가서 갈아와 갱 저 포즈라 폽 썼는데 어흥 내가 메카 받고 올게요 아니 시누스케 형님 말 안된 후 시누스케 형님 캐리 하신다 우리 안산이 위도우 딜각 잘 걸려줘서 할만하네 와 시누스케 안하고 위도우까지? 저렇게 윈처럼 하면 안될겠지? 저 윈써는 우리 윈써는 그냥 족병신이야 지금 게임할줄 몰라 윈치 어 썰이 썰어이 썰이 썰이 라이빈 라이빈 자라 빛노스케 그는 대체 하지만 팀암마는 피할 수 없다 그도 사나이님이 저 뻘레가가지고 와우 겐지 목초 1.7일이야? 아저씨 아홉시간인데? 제 방송 제모는 뭘로 하는 줄 알아? 쟤 방송 제모도 뭘로 하는 줄 알아? 뭘로 하는데? 목초 1점대로 랭커 가는 법 리퍼 사기인가 봐 쟤 좀 있으면 최고점인데? 한 번 져줄까? 리퍼 좀 사기인가 봐 리퍼 사기다 흐흐흐흐흐 야 와 키드시 2.2에다가 흐흑 향벌렌덴 이기네 이걸 오버워치 다 죽었누 이렇게 궁 열심히 모아서 힐러 2명 잡아서 2점 대 유지하는 거 아닐까? 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럼 분노스키 인정인데 흐흐흫 흫 흐흐흪 아 쒟려나 흐흐흐흐흐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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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헉 막지 말라고 안 그래도 어흐흐흐흐흐흑 신인찍다여서 가기도 힘든데 흨흑 얘 뭐하노 쒓이 뭐해 우리? 안녕하세 유도웰팬 수고하셨습니다. 아 2초 존나와나 어 홀딩은 왜 저기서 해? 미스는 왜? 미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제발 한 번 가 미스 졌어 미쳤는가? 아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아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일로 온나 다음 이루어 다음 이루어 일로 온나 일로 온나 다음 이루어 일로 온나 일로 온나 고맙게 많이 했다 많이 했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안산이 잘해가지고 별로 답답하진 않네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일인 분하고 있다 근데 올라올텐데 위도우 돌리고 있습니다 위도우 돌렸습니다 다음 누구고 그럼 니가! 그럼 나는... 아잇... 너 스케일 2점 때 스케일 하나야 사실 2킬이 저 2킬이었던 건가? 그니까 그런 거 따라가지 마! 어? 아 나 혼자 피해가지고 원장님 혼잣말 되게 잘하시네요 아이 게임하자 1호 피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러고 아 나 혼자 피해가지고 게임 목격이 뭐예요? 너 메카 위험할 때는 최대한 피 안 껴 근데 우리가 정리하는 상황이면 상관없는데 그거 갔다가 메카 막 터지고 그러면은 좀 손해야 많이 다음 타자 윙스톤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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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 한다 내 다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 딴 데이 친구 진짜 살 수 있는 어? 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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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 까지마 메카 까지마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저런 걸 보고 이제 뇌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저것도 뇌절이야 진짜 조르새끼인가? 저르새끼 괜찮아 어차피 일어날 거였어 못 잡아 이런 것도 뇌절이야 아 우리 윙스톤 윙스톤 놀자 까지야 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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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힐 빼라 나 힐 빼라 생각도 못 했어 어 어 어 어 아 달라고 가지야 데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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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어 아나 개 쉐이키야 힐 줬어 힐 해야돼 힐 좀 줘라 애 울겠다 힐 달라고 안 해놓고 힐 힐 응 못 비벼 제발 못 비비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해 거짓노 저고 힐 수고하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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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로, 여기! 루시오의 벤 공허헤라아 자 루시오 보러왔습니다 자 루시오 보고있습니다 루시오 칠거같아 칠칠 칠칠 가박 자 제발요 루시오한테 칠편해야죠 으아아으아 그래 우리 윈스턴같은걸 보고 뇌절이라고 하는거야 ㅈ펄 뇌세K 우리 윈스턴 존나 못났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자 B백게요 형님들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그냥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웃기들아 오케이 이제 미스폰는 안 꼬였죠 아 씨파리 히터 2단호 투니까 졸린 후 어 버렸어요 1단으로 다시 바꿨어 1단으로 바꾸면 좀 춥거든 아 이거 졸린 게 아니라 눈이 뻑뻑해져 건조해져가지고 잘 왔다 아 나도 그렇게 보자 안선 3명 땄네 어 그래 그래 보자 일로 온다 감사합니다 안선님 컨텐트는 존나 못해도 경쟁전에서 그만큼은 키리 머신이지 안 되겠다 우리 신노 스킵 믿는다 잘 믿었어 저렇게 빠져버리면 내가 힐 좀 못 줄 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신노 스킵님 패리하신다 할 수 있다 신노 스킵 바로 뒤지네 이대로 져버리지 않노 디바 적었어 하나 둘 안산이 때렸네 노래 좀 바꿔 올게요 아 대가리 깠잖아 피디어서 상관없어 바꿨습니다 그냥 이거 위도 물리는 거 살려줘야겠다 이거 딱 봐도 윈선 또 에미 점프하거든? 봐봐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깨웠어 미안하다 저 죽어 바로 깨워네 저 지키 씨 하하하하하하하 약간 깼어 형 이제 수고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근데 쟤도 드로 돌리기에 쟤 밖에 없나봐 쟤만 쟤만 돌리면 내가 드로 돌리면 맨날 쟤 밖에 없어 하하하하하 쟤도 우리 보면 그 나이는 카가지 않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ㅋㅋ 영화 방장이야 우리는.. 신노스케 있잖아 아 나갔네 ㅎㅎ 페널티라고 생각해야 돼 솔직히 우리는 대신에 신노스케 형님이 계시다고 ㅋㅋ 와 근데 이게 안스 차이 때문에 진거인줄 아네 물론 안스가 잘한 건 맞는데 안스가 잘한거보다 윈스톤이 그냥 뇌절점프 존나많이 해가지고 맨날 쳐자니까 윈인건데 윈스끼리는 맞교환이고 우리 신우스키가 1인분에서 이긴거야 원래 매칭상으로 0.5인분에야 딱 밸런스 맞는데 아니 근데 아 그래 신우스키가 평소보다 잘하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윈스톤이 그냥 갖다 꼬라박아가지고 문제였던건데 어 상대팀 안되겠다 성필채? 성필채 넌 뒤졌다 켄신 신우스키도 있네 너도 뒤졌다 형님 가실때 됐습니다 내가 또 성필이 담당힐진이자 성필이 빡쳐가지고 나 땜에 나 호그안 시즌에 겐지모스트였다 성필채 담당힐진인가? 성필채 담당힐진인가? 야 나 이번판 안경좀 빼고 할게 나 인공놈을 가져와야겠다 아씨 이번판 끝나고 좀 갔다오면 냉장고 좀 갔다올게 냉장고에 있거든 갔다와다 나 눈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안되겠다 안고 건조준도 아닌데 나 안경 벗고 해가지고 지금 좀 못 맞출 수도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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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갑자기 메르시아 다 먹어주는데? 아니 픽을 만들어봐 조합 이상해졌누 우리 풀검장이 할 줄 아는거 맞아 다 끈따끈한 손님이신가봐 따끈따끈한 손님이신가봐 따끈따끈한 손님이신가봐 길 좀요 들어가야돼 아 진짜 풀이 하지마 하라는거 어떡하는거? 아 인털컴을 좀 닥치고 하세요 시끄러우시켰어 프리핑이나 해요 안겼다 말이 많아 알잖아 안되겠누 아니 방어구 없는데 어떻게 줘 방어 이제 줬는데 팀원들한테 마이크 키니까 조용히 해줬누 말 못하는 줄 알았나봐 말 못하는 줄 알았나봐 얘들아 호흡아 2인분 한다 개세키들아 호디 누젠분은 처음인데 이게 시갈련 어딨어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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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하고 있을텐데 호디 밟아야되지 뛰어바 나이스 여기있네 리퍼 응 리퍼 조심해 어우, 존낭소 와아 거점 아무도 안 밟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응, 어떻게 해야 되니? 호그를 빼? 어, 호그 써도 돼. 상관없어. 근데, 그럼 니가 플래킹 돌아. 삼삼 한 번 할래? 이러면 돼. 나는 해도 상관은 없는데 상대 점수하면 언승하면 멘탈 터질 것 같아. 디바 해야 돼? 하기 싫은데. 매군데로 하자 그냥. 애쉬 리퍼 나올 것 같아. 컴퓨님도 한 곳이 파잖아. 응. 엄청 먹어야 돼. 오른쪽 오자 오른쪽. 하이. 해킹볼. 나이스. 이리 와. 하이. 나이스. 근데.. 미칭이야 힐러 가기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걷자 와봐 걷자 와봐 아 부조아야 라이프 부조아야 개 리퍽 아 공 올 건데 개 딴 딴한데? 아 리퍽 개 사귀다 나 숭을 안 한 줄 알고 우리 제네아타한테 힐 줄라고 아 ㅅㅂ 제네아타한테 쐈는데? 개 리퍼 다 봤어 또 나왔누 원초월이 원래 이거 할 때 그레 근데 왜 선초월이야 귀여워 기위야 여기 못 빠진거 같다? 잡았어 리퍼도 오는거 조심해 에이킹도 돌았다 우리 리퍼 뒤로 돌았어 리퍼 뒤로 돌았어 야 앞으로 당겨 앞으로 당겨 뒤에 놓았다 뒤에 놓았다 야 리퍼 위에 있다 머리 위에 2층 2층 리퍼 리퍼 어 뭐야 와 뭐야 너무 센데 아 자꾸 리퍼여가지고 힘들다 나 머리를 다 까는게 아니면은 죽지도 않네 기방? 아니야 라디는 쓰지마 라디는 더 구렴 99까지 했어 빼 빼 빼 빼 네 불풍 많아 왼쪽에 리퍼 있다 야 라인공 멋졌어 컷 나이스 저거 저거 우리 공 다 써야되 공 다 써야되 다 써야되 아 아 이거 비트릭서 주든가 힐 주든가 둘 중 하나는 해야되는데 힐러새끼들 다 뭐하노? 세명이나 있는데 세명이나 단 세명의 세명은 세명의 세명이 세명이 난 할만큼 했다 이거야 으흐흐흐 워나워나 보고 나가자 너 왜 나와? 뭐지? 이제 유단이도 월클인가? 좀만 기다려봐 담배 피고 와 담배 피고 와 샤aría 샤워나 샤ar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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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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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냐? 이미 오고 나서 니 한 세 번 불렀는데 니가 대답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 니 PC방은 언제 가게? 모르겠어. 시발 년. 그냥 집에서 놀아다가 가라. 그래. 아까 베란다 문 열었는데 경비랑 눈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기지개 피고 창문 닫았어. 그래서 늦게 온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 피고 왔어. 아 그래? 굉장한 애니.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기지개 피고 환기 시키는 줄 알겠지? 자연스러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경비와적이 킹리적 가시마하고 있을 수도 있어. 저 새끼 뭔가 이상한데? 살짝 냄새 맡았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손목 너무 아프네. 중저감도냐? 나? 나 4천? 비슷하네. 나도. 나는 PC방에서 너무 게임을 오래가지고 손을 넓게 쓰는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감도를 못 줄이겠어. 패드도 좀 작은 거 써 그래서. 나도 패드 작은 거 써. 패드 좀 작아 됐고. 나지? 저번에 동희네 집 놀러... 동희 마우스패드 좀 크잖아. 봤잖아. 응. 그 마우스 4분의 1밖에 안 쓴다. 걔네 집에서 게임했을 때 동희가 형 왜 걔 마우스를 안 움직여 이러면서 너 언제 동희집 가봤누? PC방 유저 특... 나... 나? 저번... 언제 왔었지? 뭐 하러 갔었는데? 기억 안 나. 아... 너 설마 그거... 어? 너 그거 왔었냐 설마? 아니 알바말고. 공장? 그냥 떡볶이 먹고 왔던 거 같은데? 뭐? 개빡겜 간다. 우리 자리아 형님 월클이다. 조졌다. 월클 게임인데 이거? 아 브리핑하면서 해야 되나? 저 새끼들 재우기 싫은데. 쟤 뭐 컨테네야? 비트 쟋같이 쓰시던데. 저건 좀 심했는데. 단보컬 인데? 흪잇 딸 브리핑 Eso southeast 이 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나 돌고 있거든? 기다려봐 개킹락! 개킹락 봐줄게 라인 해킹 해줄게 라인 해킹을 다이아 건졌는데 다이아 필 다이아 여기 오른쪽에 있어 라인 계속 쳐봐 계속 쳐봐 뒤에 겐지 필 뒤에 겐지 있어 뒤에 겐지 어? 이거 어디갔지? 위에 있네 라인 지 피해지 있다 미드어 킬 어 나 잔다 상대 하나 월크리누! 역시 컨텐츠는 다르네! 갑자기 이걸 포장한다고 이렇게? 기다려봐, 좀 만져봐 좀 만져봐 어, 터졌네. 그래도 할만하지 않나? 어? 야잇! 이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안녕 조회 뺐다 위도우 공 끝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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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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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뭉쳐 난 그리 쉽게 꺾이지 않아 맥크리 필 맥크리 필 어? 병신아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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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이 돼요 아? 내가 환불을 받았지? 여나? 나 불을 붙었어 밸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 궁극기가 준비됐어 상대 야타 위치가 안 보이거든 지금 걸어주면 안 돼 아 이거 좀 천천히 쓰지 나 먼저 쓰고 가면 되는데 아 이거 살짝 아쉽네 나 이거 먼저 쓰고 햄스터 들어갔으면 딱이었는데 이거 앉아야겠다 지금 지금 줄 잘 잘랐네 그냥 잡으면 되겠다 들어오는 거 천천히 화물 들어오는 거부터 더 코칭을 봐 루시움으로 루시움으로 아니 루시움으로 할 만한가? 어 비가 다 컷 렛킴볼 렛킴볼 왼쪽이 안아있어요 노난 렛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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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손목 아프다 이제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개쒤발... 윈쏘... 하는것도 렉킹볼만 해놓고 야 세상 찔 땅 새끼 니 참 잘 지어딥 아니야 안... 야ㅋㅋ 저새끼도 월클이다 ㅠㅠ 신념을 위해 싸우고 멈추지마 하하! 볼륨을 높여라! 저거 너희 그만 언제 지키냐 그 아이디 어? 몰라 가보니까 빨리 면제 보고 받아야 되나 3953이네 나 손목촌만 아껴 써야되는데 롤하자 이거 끝나고 그래? 이거 끝나고 10번 갈까? 어 꺼내도 되고 아닐까? 집에서 할까? 아 씨 애매하네 피시방 가서 어차피 할거 없잖아 롤할거면 그냥 집에.. 어 혹시나 부모님이 오는걸 대비할수도 있고 담배도 피기 편해 얼마나 걸리는데 가는데? 15분? 10분? 아 씨 말 왜 3-3인후 둘 잡았어 뭐 이랄까? 우리 팀은 아직 내가 필요해 아.. 이겼는데? 네 시작하자 나한테 ㅈㄴ 뛰어든게 어쩔 수 없어 2층 잡아야지 그런건 지금 2층 잡아 빨리 가서 검은거 검은해지게 지금 움직여 앞으로 나 초월 너 용거 들어오냐? 어? 줄래?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좀만 아낄게 그럼 들어왔다 줄래? 넌 강해졌다 돌격해 아 씨X 뭐 다 도망치누 초월은 끝네 잘했어 햄스터 미너스 날라갔어 즉시 1받아서 살고 예명 지랄 다하네 잘했어 잘했어 야 킬 한번만 아 방독 받고 와 이 개새끼 나 진짜 모이라할래 말했다며 모이라는 아니야 근데 ㅅㅂ 너나 싫어 모이라 할거야 하콤은 루젠뿌르래 아 이 브리키트 해 아니면 내가 브리키트 할까? 어? 나 여기가 에이 나 아 나 나 나 나 나 나 쟤 깐 누우 루슈은 왜 햄찌랑 있냐? 아 이거 아닌데 뭔가 호그 해도 되냐? 상관은 없어 아니 이거 수명 다 됐는데 나 지금 우리 루슈 어딨노 새끼 시발 2소 키고 뭐 뛰어댕기고 있는데? 야 나 4절이야 야 나 4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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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졌다 아.. 손목 굳었다 이 새끼 드리블 존나 못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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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쟤 위에 윈스피리야 응 쟤가 알아 싸네 잠깐만 아 시발 어쩔 수 없다 패드 바꿔야겠다 미끄러워도 이거 써야지 지금 나도 없어 나도 면운는 10코퍼야 할게 없어 지금 허공에 붓을 쏴주는거 맞게 나 지금 좀 많이 아프다 니 갔다 오면 지금 빨리 가라 이거 끝나고 비시밤 서먹 쉬고 있어야겠다 운동하면서 지금 그냥 아픈게 아니라 좀 많이 아프거든 아니 니 데리뛰면 게임 망해 터져 질거라며 아니 그래도 지면 안되지 시발 어쩌면 안 돼 걔야 쟤 왜 죽어 vegetable 캠치 정롱소리 왜 리키 없냐 이리 deed 폰무널 적네 빠져 쩡하지마 하나 뱉히고 아다다다다다다 장난 파티 앙? 뭔지? 야 너 갈거면 지금 빨리 갔다와라 나 힐금이야 씨발 어? 진짜야? 어? 다 쩡하지마 다 쩡하지마 그거 너무한거 아니니? 거봐 나 힐금이잖아 이 집 힐퍼 아 근데 우리 힐어 다 돌아가면서 여기서 오랄걸? 그런가? 너 로드호그까지 했잖아 아 그래도 존나 웃기네 너무한거 아니오 씨발 년들아 니 빨리 갔다와 나